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네 저희 멤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꽉 찬 뷰티 네? 그럼 얼굴 꽉 차야 되는데 네 꽉 채워주세요 너무 멀지만 마음만은 꽉 찹니다 오호 꽉 차 지금 이제 스케줄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조금은 지쳤기 때문에 조금 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운동하러 갑니다 헬스장 헬스장 들어가서 또 운동을 빡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하는 거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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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내려가야 돼요 셋 넷 셋 넷 넷 아홉 서른 나이스 진짜 죽을 뻔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숙소 갈 거예요 안녕하십니다 안녕히 가세요 힘 주셔야죠 안녕히 계세요 예이 저는 아까 운동을 끝내고 또 준비하고 회사에 왔습니다 지금은 한 여덟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있거든요 이것저것 노래 틀면서 몸도 풀고 계속 그 노래를 들으면서 짜면 힘들어가지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춰보고 이게 그 노래에 잘 어울리면 또 껴놓고 저도 잘 어울린 것 같아요 I like it, I want it, I got it, yeah. 이제 연습을 다 끝낸 것 같아요. 저 승현이는 이렇게 산답니다. 저는 이제 숙소로 또 돌아가겠습니다. 안녕.